아이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 갑자기 수 해졌어요 수? 수해 아 수해 저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처음에는 엄청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약간 구조도 살짝 바뀐 느낌? 얼마나 오랜만에 온가? 두 달? 진짜로? 여기 말고 다른 보컬 레슨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쓴 지 두 달인가? 의도치 않게 이 회사가 저에게 됐어요 우리는 무조건 11시에 출근이야 11시에 출근? 11시에 출근해서 연습을 해 각자 연습이야 처음으로 몸풀거나 몸풀고 운동하거나 보컬 레슨 하거나 보컬실에서 춤 연습하거나 하는데 보컬 레슨이 우리가 공개된 레슨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예약제로 바꿨어 이름 쓰는 거 그거 거기에 쓰면 되고 보통 레슨은 7시에서 10시 어제 어제 신고식 제대로 치렀다고 레슨 할 때 보컬 100개로 시작 보컬 100개로 시작 근데 너무 재밌었어 다 같이 다 같이 소리 지르고 하니까 텐션 올라가고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드니까 고통이 나눠지는데 에너지가 더 풍풍해지고 에너지가 더 풍풍해지고 네 맞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가야 돼 진짜 여러분 전에도 했지만 진짜예요 작은 연습 때는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저는 혼자서 살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선전 룸 저는 언주로에서 지냈고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문에 그때 자취를 했어가지고 자취했어서 통파구 쪽에 집이 있었고 저는 강남구청역 근처에서 저 혼자 지내면서 회사에서 학원 보내주고 헬스장 다니고 한 일주일에 한 분씩 오피스 와서 개인회사 듣고 저도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개될 멤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많은 애들이 어떻게 혼자 사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찐인이에요 저희는 진짜 각자 살았어요 혼자서 진짜 살았어요 아 맞아요 제가 혜린이랑 학원이 똑같았어요 근데 한 번도 안겨서 한 번도 안겨서 혜린이랑 제가 학원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후에 안 거예요 근데 like even if they bump into each other it sounds like they're gonna reveal it you know I'm pretty sure they're like hush hush you know so it's not a contract it's not an NDA 몰라요 있을 거예요 근데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그 처음에 그 유튜브 초기에 저희 트리플에서 소개하는 영상 있었는데 거기 사비시노 아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고 지아 마세나노 어 있었죠 그거 그냥 기계음 아니에요? 기계음이요? 기계에요? 그분이 아직 계실까? 계실까? 그게 너무 궁금해 연습생이 한 거예요? 어 내가 여쭤봤는데 과연 연습생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계입니다 기계에요 전 나중에 봤어요 그 맛 쇼핑하러 가고 옆에서 컷 가면서 또 근데 뭔가 어색해서 컷 보고 계속 찍는 거 봤어 아 아 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우리도 세 명이 가서 아쉬웠어 진짜로 다 같이 가면 진짜 재밌을 거 같아 진짜 재밌을 거 같아 진짜 재밌을 거 다들 아 텐션 올라가고 응 다리 옆으로 못해 수학여행 간 느낌일 거 같아 진짜 재밌어 저는 처음에 서울에 혼자 왔을 때 되게 왜 엄마가 왔는데도 어 처음만 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당일치기로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하루를 묵어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서울에는 친구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뭔 친척은 있어도 저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엄마 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외롭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거기에 호소했으면 제 스타일의 시절이 같은 딸차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 목요일날 입주였잖아요 근데 원래 수요일 입주 예정인데 목요일날 하루 늦춰졌어요 근데 그 하루 늦춰진 것도 긴장이 진짜 하면서 스테이션이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원래 질문이 뭐였어요 야 재전화 너 야 재전화 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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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치원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막 얘기 풀어주신 선생님 아 그래도 아니 근데 질문이 뭐였어요? 한편 나도 그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생각하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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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빅 빅 아 좋지? 아 바로 볼 수 있게 같은 곡을 네 그 좋지 맞아 그게 편하기도 하겠다 저희는 여기서 항상 매일 여기서 연습해요 알려드릴게요 오 뭐야? 날파리 같아요 아니 날파리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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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파리 같아요 해파리 날파리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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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수민이 재밌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해파리가 날파리 날파리 같다는 게 아니라 파리가 똑같아서 해파리라고 착각한 거 착각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연습하세요? 아 무섭다 연습팀장 파일 시우 연습팀 연습 나한테 헬러워 저희 이제부터 유연성 테스트를 할 건데 이건 썬데이에서 볼 수 있어요 아이돌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고 패딩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박 패딩 선물은 처음이네요 써보세요 엄청 따뜻해 보인다 응 카이든 언니가 그 뭐지? 패딩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 맞아 카이든은 짐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부러서 바꿔야 되잖아 맞아 딱 마침 와가지고 오셨던 거 같아요 딱 만지자마자 목구멍에 털 있어요 언니 털이 떠? 네 완전 뭐 따뜻해 보인다 아 이거 하얀색 땅 안올게요 저는 하얀색을 좋아하거든요 저 하얀색을 좋아하거든요 저 하얀색 핸드 형님도 없어요 레이디고 루다 마운틴 레츠고 따뜻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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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겨울은 탕수자게 겨울은 탕수자게 겨울은 탕수자게 겨울은 탕수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잘해볼게요 전화시켜 보고싶다 알아요 좋아요 좋아요 like, comment, subscribe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